야 라인님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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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유튜브 한다며? 아잇 잘 됐다 일루와 일루왈라 너 들어와 들어와 한번 찍자 우리도 야 우리 상용사 찍어 낙시터 파이팅 보셨나요? 그 뭔데? 아 와봐 일단 와봐 따라와 따라와 빨리 빨리 아 그냥 와봐 오면 알지 사장님 저쪽인가요? 아냐 아냐 저러 와 저러 와봐 오늘 되게 다 생겨보시네 하하하하 왜 그래 이름이 왜 낙시터예요? 낙시하는 곳이잖아 매기, 가물취, 잉어, 붕어 다 낚시할 수 있어 가족들이 와서 애들 낚시도 하고 어른들 소주 한잔 하면서 30살 먹고 저쪽에 가면 원숭이, 아이고아나, 악머 동물들도 있고 구경도 하고 필리핀 최초야 뭘 재밌게 해 있는 그대로 하자 뭘 아 그럼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깔끔 까고 아 내가 뭐지 오 이거 뭔가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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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5년 된 이거 하나인데 우와 이런 주문 봤어? 우와 이름이 크리스토퍼야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요? 크리스토퍼 어 지금 인사하는 거야 사장님을 알아보시나요? 그럼 지금 나하고 15년 넘게 가는데 아 손님들은 손 내봐 안돼 나나 가는 거야 아 진짜요? 절대 아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이제 안해 크리스토퍼 아 이건 이제 필리핀 수리 수리요? 옥수리요? 어 그냥 일반 수리 얘 먹이는 낚시 해가지고 붕어 붕어 주면 돼 아 그래요? 우와 원숭이 아 원숭이네요 어? 우와 얘 이름은 이제 김치 김치요? 예 이리와 김치 김치야 지금 뭐 화났다 뭔가 불만이 많아 지금 불만이 많아요? 오 쟤는 누구야 이름이? 얘도 김치야 김치요? 예 김치 김치 새끼야 김치 오오오 손님들은 절대 손 잡으면 안돼 나는 가능하지만 나는 이제 알으니까 이리와 저쪽에 아무것도 있어 이런 거 키우고 내가 취미가 있어서 이런 거 키우고 내가 취미가 있어서 내가 좋아해서 키우는 거지 뭐 따로 궁금은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? 이게 식당이야 식당 뭐야 단독 별채지 일종의 독립된 독립 카테지야 다 아 우리 여기서 삼계살 구워 먹네요 네 한 팀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서 삼계살 구워 먹으면 맛 제대로 나겠는데요? 그럼 물 위에 떠서 그냥 죽여 하하하하 일단 먹어봐 필리핀 섬나라잖아 네 그 섬 중에 내가 만든 섬이 또 하나 있어 네 따라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 필리핀 섬 마지막 섬이야 내가 만드는 필리핀의 마지막 섬 섬 중에 섬 안에 있는 섬이야 아 유성 떨어질 때 여기 누워서 유성 별보기도 하고 여기 앉아서 바베큐도 먹고 그래 우리 집 집 따라 먹어 내 수 왕국이야 여기가 아 좋아 형님 낚시 하시려고요? 내가 낚시하는 거 보여줄게 우리 낚시는 미끼는 삼겹살이야 삼겹살만 먹어가지고 80cm까지 나와 80cm 네 고기 이게 사장님, 고기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? 조금만 기다려. 낚시는 기다림이야. 사장님,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? 잡히게 잡히는 건가요? 몰라. 아, 이 아가 많이 잡히신다네요. 뒤집이 죽겠어요. 낚시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는 거야. 꼭 물어야 마시나? 낚시 안 돼. 못 잡으라, 지금. 낚시 하지 마. 저기 낚시 사장님. 낚시 사장님 사지 말하는 게 어딨어요? 삼겹살이나 먹어. 그냥 고기나 먹어. 삼겹살이나 먹자. 하나, 술 한잔 하자. 일로 와. 하고 싶어요. 뭔가 하고 싶은데. 여러분, 지금 룩을 먹은 하나만є, 또, 또 찍으시게요? 그래, 낚시 한잔 하자. 너도 빨리 찍고 와서 뭐 한 잔을. 야, 쏘잖아. 네, 우리 쏘 spe. 땀 뻘뻘 흘리고 아주 긴 부릉부릉을 나. 낚시터 삼겹살의 유연한 게 소주는 제대로 올려줬어. 네. 네. 소주는 진짜 꽝꽝 올려줬어. 그래서 여기서 소주 몇 점 먹고 가시는 분이 많다니까. 고기를 보여줄게. 자. 고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. 전혀 달라. 삼겹살 우리 삼겹살은 숯불이야 숯불. 그 풀이 좋잖아. 야야. 정말 시끄러워. 자 삼겹살 노릇노릇에서. 자 한잔하고. 건배. 전혀 삼겹살 주인공사 없죠. 얼마나 먹어요? 자다 말고 나왔어. 우리 육사 시켜놓고. 아 육사 시켜놨어? 네. 아이 소주. 큰일났다. 왜요? 전혀 자리가 없어 꽉 졌어. 아 9명. 4명. 거의 쫙 있어. 큰일났어. 난리다. 난리가 아니다. 네. 카테주완 차 콜바울. 콜라울. 5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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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. 야 라일리. 배구리 좀 치워줘. 손님 받아야 되는데. 손님 오는데. 배구리 없어. 다들 백사장. 백사장. 여기 연꽃도 있어. 봐봐. 근데 이 연꽃이 희한하게. 밤에만 펴. 물 반 고기 반이라니까. 봐. 달려드는 거. 잡으면 봐. 어? 걸리면. 대형이야. 상어 상어. 잘 찍어라. 다른 화구만 듣지 말고. 글리 해보겠습니다. 하하하.